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노인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보건복지부 이목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노인의료비의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규모가 오는 2020년 6조 3천억 원에서 2060년에는 13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13년 건강보험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노인의료비는 18조 852억 원으로 전년보다 10%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 2006년과 비교하면 7년 만에 2.5배 늘었습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오는 2020년 노인의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6%에 이를 것으로 건보공단은 추정했습니다.